민미라 입니다 모아시리키 한 합식한 리컵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생일선물 개업선물 여러가지 선물로 이렇게 합운을 드린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예뻐요 합식한 리컵스 마왕 입장에 정말 통실톡실 애기 얼굴 같은 통실톡실 너무나 통실하고 예쁜 마왕 9만원이랍니다 마왕 9만원 그런데 너무 예뻐요 마왕 9만원 9만원 이랍니다 킹오브데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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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하고 있답니다 9만원입니다 킹오브데빌 자연군생 립스틱 자연군생 립스틱 립스틱 야 예뻐요 말고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예뻐요 말고는 자연군생 립스틱 이랍니다 6만원입니다 야 합식한 아이 한번 보실까요 음 이쁘다 이쁘다 선물하세요 기한사람에게 선물하세요 기한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받는사람 기분 정말 좋겠죠 선물하세요 예쁩니다 다육식 다육식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야 저녁 다육식 다육식 뱅 이처럼 빙나는 다이리도 있구요. 요렇게 초록한 아일도 있구요. 응동자 2천원. 이렇게 복미미들이 많이 있는데 골라서 가져가세요. 얘는 이름이 황금세럼. 황금세럼이랍니다. 황금세럼. 초록한 것이 우리 눈길을 확 끈답니다. 구경하세요. 주피트. 한엽 주피트. 오리지날 판도라. 오리지날 판도라. 오리지날 판도라. 오리지날 판도라. 마리아. 가을이 되니까 창들이. 입장이 얼마나 통실통실하고 예쁜지. 한번 보세요. 입장두께 한번 보세요. 너무나 예쁘죠? 마리아. 4만원이랍니다. 슬측 thousand. 몽크. 몽크 2만원이요. 흰 둘. 얼큰이 얼굴에 자국까지 하나 달고 있는데 6만원이랍니다. 머큐리 실생 머큐리 실생 5만원이랍니다. 요렇게 물이 든 아이도 있어요. 예쁘다. 머큐리가 물이 들면 요런 색깔로 바뀌나봐요. 입장 뒤에는 많이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입장 앞에는 약간의 피모니 들은 것처럼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다 들어가면 빨간색이 되겠지요. 머큐리 실생 5만원이랍니다. 예 한번 보세요. 이야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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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 애보니 원종 애보니 원종 애보니 5만원이랍니다. 둘레에는 빨간 물이 다 들었고 손톱은 아주 날카롭게 빨갛게 물 들어있습니다. 원종 애보니 5만원이랍니다. 정말 이쁘다.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이쁘다. 우리들이 다육식물을 키우겠죠. 정말 예뻐요.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15만원입니다. 미녀와 야수 황진이 오페라 황진이 오페라 황진이 오페라 6만원이랍니다. 이야 얘는 벌써 물이 좀 많이 들어 있죠. 둘레가 빨갛게 물이 들으며 손톱 끝은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었답니다. 황진이 오페라 6만원이랍니다. 택배도 되구요. 오셔도 되구요.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도 가능하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캡처하셨다가 택배로 주문하세요.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제가 담은 영상 속에서 캡처하셨다가 택배 주문하시면 된답니다. 아이보리 동실동실동실 예쁜 아이보리 12,000원이랍니다. 아이보리 12,000원입니다. 얘는 벌써 물이 많이 들었네 예쁘다 10만원짜리 창 예쁘다 예쁘다 예뻐요 예뻐요 프랭크 슈퍼클럼 프랭크 슈퍼클럼 프랭크 슈퍼클럼 2만원이랍니다. 프랭크 슈퍼클럼 프랭크 슈퍼클럼 프랭크 슈퍼클럼 2만원이랍니다. 프랭크 슈퍼클럼 프랭크 슈퍼클럼